3일간 오지 못한 부실의 풍경을 본다는 경악했다 역사실 역사실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못 보여드리나? 잠시만 이거 계속 나왔어요 게임 초반부에 실 실 어디다 붙여놓는 거 이거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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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뭔지 이거 게임 처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저게 시브야 역 여기저기 다 붙어있다고 요새 계속 늘어나고 얘 얼굴이요 저게 다 붙어있다고요? 후기 유 나요 오 마이 나라 낭독가 되기 다는가 지도 타면서 죽음 그치 아 똑같지 데이터 아 하도 디스크 고도 탁키 코어 사레 나갔다 다게 응가 요가 단자 나이가 착체 그만 도노에 사기 바라는 2 프린터 아웃도 시다 이 바래 자료 복사본 그런데... 도전.. ...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 ...이게ـ... ...이게 대답이aly 시작해.. …이게 대답이aly고... ...이게 대답이까봐요? 그니까요.. ...이게 대답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대답이, 이것이는 점점 더 Politics입니다 아... 다시 주문하느라 다시 구매해봐요 조금 기다려... 햇? 원하신데요? 자, 는 그렇게 말했죠 아니, 영화는 이렇게 좋고 사업학자가 감yorum 잠깐 기다려... 영상에서 나눠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 캡체로 착하지 착해서 무서운 거야 임마 쟤는 맨날 똑같은 화면 화면이 안 바뀌어 웨이플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브금 계속 듣다 보면 저 졸려요 미칠 것 같아요 나는 미연시라는 게 아니라고 미연시 할 거면 내가 이걸 왜 하냐 차라리 둥지 짓는 드래곤을 하지 아 둥지 짓는 드래곤을 하지 포하나 나온 뒤로 공부를 못하셔서 포하나 나온 뒤로 공부를 못하셔서 하셔야죠 어쩔 수 없어 힘내세요 허 이게 또 나왔네 또 나왔습니다 게임을 시작할까 실컷 뛴 덕분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폼을 잡고 말해 아니 난 몰라 웃지마 그러니까 목소리 완전 힘 딱 주고 말해 있어 보이게 나왔네 목소리 까리지마 진짜 yscy.. ㄷㄹ.. ㄷㄹ.. 3번째.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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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ㄲ.. ㄷㄹ엘.. ㄷㄹ.. 웃기고 자빠졌네 응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고생만 시킨 아들내미 새끼가 엄마한테 첫 월급 받아서 밥 사드릴 때 엄마가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러면서 우는 것 같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씨 딱 그 느낌이야 내가 볼 땐 그딴 행복 고등학생 때 느끼지 말라고 아 씨 주인공 가서 사과해라 다음에 사과해라 우리 아들 다 컸네 거봐 존나 좋아하잖아 지금 빨리 가서 사과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해라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사퇴는 것 같던지 사퇴는 것 같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예상했다 어쨌든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예상 뭐였어 설득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 다음은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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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말하나? 자, 봅시다 기대해 본다 기대해 본다 시부야에 유명한 스윗스텐의 조이 3가지를 찾아봅시다 잊어버려 이제는 이치로도 음악은 여전히 그니까 목소리도 그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뭐 눈.. 눈.. 눈이.. 눈이.. 눈까리가.. 눈까리가.. 불신 가득한 엄마가 됐는데? 우리 아들내미 무슨 짓 하니? 뭐하고 있는 거니? 부탁 있니? 이 새끼야 야! 안력거리지마 무슨.. 사륜하냐? 바로 팔렸어요 나 겁나 싼데 주인공 아 끝이야 아쉬운데 좀 조금 아쉬운데 아 이 김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엄마한테 처음 선물 사준 아들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갑시다 바로 넘어가 이게 나아 이게 나은 것 같아 난 응 이제 말해봐 진지한 이야기 어제 얘기 끝냈습니다 신지씨 알으면 굳이 붙지마 아쉬웅 이만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맞았을 때 괜찮을까? 하지만 그 정도는 정보가 없을 때 못했을 때 이런 거고, 하지만 그건 좀 더 잘 안했을 때 그런 거고 싶어요. 네, 괜찮아요. 내가 도와주셔서... 잠시만요 3개 이상은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때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진이... 오오 이거 틀린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해봅시다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궁금해, 힐링 가면 어떻게 되나? 전혀 의미 없을라나? 이 실험 전혀 의미 없을라나? 사진 다 알게 나는데 그거죠, 저 사건이 왜 시체가 저러냐면 왜 시체가 저러냐면 여자로 유명했던 시거송라이터가 알고보니까 남자인거야 그래서 그 뭐라그러냐 광팬중에 하나가 빡쳐지고 죽인거지 그런 말 되잖아요 그런 말 되잖아 응? 오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 다시 생각해 그.. 아, 왜? 별거 없네? 에이씨 아무것도 아냐 처음에 여자나 이쪽 보지마 집단 다 해보지? 그 다음에 립싱크녀? 립싱크녀? 립싱크녀 왔네 임신남? 이거 뭐 뭐 배드 엔딩이라도 보여주지 내가 그런거 좋아하는데 아쉽구만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구만 잘 안 돼 괜찮아요 뭐 잘 안 돼 일단 이동이 마토링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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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진짜로 때리겠냐 하는 말이겠지 다들 아 아 아 TOG 아 아 22살 아 22살이었어 아 아 고우심? 왜 아 아 벤처 아 멍청하다고 니가 니 입으로 말했잖아 임마 아 어? 어? 잘했어 잘했어 K짱이 노노 아니야? 어? 얘가, K 누나가 신유가, 구비츠리에 칠석시, 지정의 모츠레 카라는 지사츠도 단계 사라다 흠 에? 치장이라고요? 지, 지사츠도 단계 사라다니까? 말도 안 돼 응? 응 그 여자야? 설마? 그 여자야? 설마? 응? 하에 지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상호가 있다 응 아, 나 알겠구나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지 하아... 계판에 고객서는? 호텔의 직원들이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물론, 너희들들도 없지 바로, 너희들이랑 너무 싫어 이 관계는 너무 싫어 안 되고... 나는 그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멀진 모르지 아무도 근데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아이씨 러브홀의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찍은 건가? 미니게임 실패 미니게임 실패 오노애가 딱 저 타이밍에 잘 찍었다니까 아 잘 올렸다니까 아 이게 아예? 그 미래가 없지 뭐... 한쪽으로 앉아있는 것뿐 뭐지? 뭐지? 충족의 기자가 쏙 다 타겟 되겠죠? 근데 범인이 얘네를 일단 알까? 근데 지금 이 러브호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랑 똑같은 묘사 텍스트를 지금 모텔도 벌써 네 번째 보고 있으니까 지겨워,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었을까? 일단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게임의 범인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애들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트릭을 기묘하게 잘 쓰고 있는 건지 그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쪽인지 이 게임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좀 더 알게 될지 그 장면은 저의 정체를 잘 알아보면 그 장면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장면은 그 장면은 그 장면이 그 장면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장면은 없었다 그 장면은 노크의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장면은 그 장면의 소리가 보였어요 한 번 먹었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고등학생이네 임마 다 봤어 난 고등학교? 그 남자는 나는 내 살이 없네 그러나 그냥 전혀 없어 그 다음 나한테 1,2개 잘한다 세리카 그렇구나 근데 그 여자친구는 없었을까? 아, 네. 아, 고신무즈에서 신문사의 정보센과 마토매위기까지 다 잊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보는 없었을까? 그럼 그들은, 그쪽으로 여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여행을 잡고 싶어. 내가 어떤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영상에서 듣고 있을 것 같다. 결정된, 정치적이 된 내용들. 점점 정확해지고 싶어요. 어떤 게 없을까요? 그게 그 자세히 얘기하겠죠. 뭐... 나는 그 자세히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자세히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 같대. 하지만 나는 또 어떤 자세히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자세히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자세히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자세히 여기 있는 그 자세히 말했던 것 같대. 나는 그 자세히 말했을 때 わんじゃわね。 これ、何だかわかるか。 見覚えあるな。 何だっけな。 そう、力士シールだろ? うん、そう呼ばれてる。 何の目的で貼られてるかわからない謎のシール。 期限は諸説あるけど、ネットで騒がれだしたのは2007年頃。 多分の目的は色々噂されてる。 タッギング? ゲイン이나 집단의 심벌이 되는 마크 따위를 隔壁이나 공급물 따위의 그린 행위 、との 그린마크 그 자체를 뜻한다. 光位의 의미로는 스트리트 아트의 일종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多分に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괴째に 해나간다. 単なるいたずら説はもちろんだけど タギング説とか宗教による結界説だとか 変わったとこだと本当に力士の人が自分の顔を貼っている説ってのもある。 でもこれは違うど僕は思っていて。 そもそも力士シールなんて呼ばれてはいるけれど それは単に太っている顔だからっていうだけの理由で誰かがそう言い出したことで 力士をモデルにしたなんてことは各たる証拠として。 ああ、歴史が… 私が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ちょっとストップ!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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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だわからないんだ。 ああ ast ああ解がないけど、でも… こっちみんなの現場付近にあった力士シールは… 어?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왼쪽 맞죠? 역시 릭시 시일 가? 응 多少ぼやけてるけど 間違いない 間違いない 오이 마사카 아 러브호の現場にもあったんだよ やっぱり現場が見える 자 자아 あれか お供れたんもか? 몰라 그 안 아니 それもまだわからない 昨日調べたんだけど 少なくとも 今まで撮った 現場周りの画像には 映ってなかった 근데 お供れたんもか? お供れたんもか? 나도 관계는 없어 보여 날짜 말고는 오 음 그거 같아 네 네 아직까지는 미군 그 자체 진짜 갈피를 못 잡겠어 나는 저요 커피 타고 싶다 녹화 중이라 지금 타고 있는 중 왜 게임하다가 군도 어떻게 하랬냐 아 그 오노에라는 애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 마이너스의 손 그 와겔러 요리 그런 느낌인가 야채를 어떤 색으로 저압맞으면 딱 정리되는데 야채는 어떤 색으로 씻어야 돼 저압맞으면 딱 정리되고 싶어요 잠시 후에 잘 모르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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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현실에서 촬영한 사진은 아직 남아있어? 아... 포켓과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저 그저... 음... 왜 영감 떠올랐어? 아 왜 보여줘 해 그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뭔가 은밀한 걸 보여줘 이런 느낌 들잖아 갑자기 못 먹어도 고 그럼 보여주세요 타쿠르님 뭐 이런 거 한마디 해봐 빨리 자씨 날로 먹으려고 그럼 PC 모니터를 봐봐 큰일이 보기 쉽지 않나? 신짠은 부인다요? 봐봐 역시 세리카 세리카 맞나? 에리칸가? 너 이름 뭐였냐? 오노의 세리카 너넬이 이 영상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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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지금, 갑자기 마토매 위키도 붙였어. 어? 나무 위키에 뭐가 올라왔는데? 어? 어? 저게 어떻게 올라와 있어? 어렴풋이 안 보이는데 난, 여자가. 아니 이게 어떻게 올라와? 멀리서 창문 밖에서 찍을 수야 있겠지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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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서 그 얼굴은 얘가 유지해서도 2021년, 여자가 넘어져? 어? 어? 내가 나올지 모르겠지. 오이... 오이... 오이, 미야시라! 어? 어...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너가 찍었을까? 아니, 인마! 저... 그런 건 없잖아. 내가 병원에 있었어. 그래, 각을 보면 알잖아, 인마. 그럼,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좀 표현해줘봐. 나도 모르겠어. 뭐지? 안 싸워, 인마. 맨날 싸운대. 아니, 네가 더 위험해, 인마. 아... 얘가 노노보다 센 거 아니야? 거의 서열은 진짜 노노급인 거 같은데. 장정 두 명. 아, 장정이라고 하는지 몰라? 남자 두 명을 쳐발랐어, 말 그대로. 그니까. 하아... 아, 그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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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가는 없네, 지금으로는 뭐 나그려지 않았다. 하아. 넘나 세다, 세리카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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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그는, 그가 우리 친구를 부끄럽지 않겠지? 그는.. 앞으로는 우리의 친구가 부끄럽지 않겠지? 하는 타입을 부끄럽지 않겠지? 네, 근데.. 뭐지?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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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컴퓨터 배경 저거 리라쿠마 아냐? 아닌가? 리라쿠마 페라디 같은데? 네.. 보존하러 오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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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런 문이 언제 킬을지 모르겠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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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아... 이 사람은... 아니, 누군가가 붙였다... 아니... 너희들끼리 알 수 있을까? 너희들끼리 알 수 있을까? 아직도 있고 제 cropl guisem에 내 IP 개입사는 그렇게 좋아하고, 일단은 너무 이만큼 형을 최대한 정리 weniger 원하지 마... ... ... ... ... ... ... 나의 ... ... ... ... 뭐야? 아 이건 넘어간 거야? 진짜? 진짜? 아, 아마 아마... 문화계였구나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아니야 같은 학원 맞아 어 아 아 이 그 을 荷税の人の前でしゃべるのが苦手で副部長が部会の議長だからただの部員である俺が出ているところもあるんだからな 苦手じゃないただ何ていうか 何ていうか いいだろう別にというかどこに行くつもりなんだよここ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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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데? 그래도? 부활동 몇 번 가봐서? 어? 바카! 혹시 크루스가 있다면 형 그냥 크루스 보러 왔다고 그래 왜? 그거는 당신이 말하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최초에서... 들어가세요! 어? 얘가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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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네거티브 재밌겠다 이거 네거티브 재밌겠다 이거 네거티브 재밌겠다 네거티브 재밌겠다 마스터 정 kat 막 감사합니다.